첫 번째 화질과 성능 휴대성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제우스랩 16인치 휴대용 모니터는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모니터는 HD 해상도 2560-1600P를 지원하는 16인치 IPS 패널을 탑재하여 16대10 비율의 노트북 디자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주요 패션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144Hz의 썬더볼트 타입 C 연결 지원과 HDMI 호환 120Hz의 높은 리프레시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중 썬더볼트 타입 C 포트는 모두 전원 공급 기능과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여 잘못된 전원 포트 사용으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게임, 비디오, 텍스트, FPS, RTS 등 6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며 오디 가속 기능은 게이밍 시 특히 유용합니다. 전체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우수한 열방출 능력을 자랑하며 장시간 사용 시에도 발열 걱정이 없습니다. 제우스랩 16인치 2.5K 144Hz 휴대용 모니터는 높은 해상도와 리프레시율, 다양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 휴대용 모니터와 함께라면 어디서나 고품질의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량의 데이터 전송과 다양한 USB 기기의 연결이 필요한 분들에게 CASS USB 허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원 공급 기능으로 12TB 하드 드라이버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5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허브는 16개의 포트를 갖추고 있어 U-Disk, 카드리더, 프린터, USB 책상 램프, 마우스, 키보드, USB 펜 등 다양한 USB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포트는 개별 스위치와 함께 작동하며 표시 등이 있어 사용 중인 포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1Gbps 파일을 몇 초 안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빠른 작업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세스 USB 허브는 높은 전송 속도와 다수의 포트, 간편한 사용성을 제공하여 사용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USB 허브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USB 기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용량 배터리와 빠른 충전이 필요하신가요? 무브스피드 S80 파워뱅크는 여러분의 모바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8만 밀리암페어 아워의 대용량 배터리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며, 총 130W의 고속 충전 기능으로 빠르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뱅크는 RGB 호흡 라이트를 탑재하고 있어 사용 중에도 멋진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5개의 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넓은 호환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충전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무브스피드 S80 파워뱅크는 강력한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넓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여행이나 야외 활동, 긴급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기기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파워뱅크와 함께라면 어디서나 기기의 배터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별한 드론 경험을 찾고 계시나요? FIMI X8SE 2022 리미티드 에디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 제품은 고유한 리모컨 요구사항을 통해 드론 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식 패키지에 포함된 전용 리모컨으로만 작동되어 최적의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 드론은 고급 기능과 함께 제공되는 독특한 조작 시스템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식 패키지의 전용 리모컨을 통해 드론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패키지 외에 일반 리모컨으로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드론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고객님들은 FIMI X8SE 카메라 드론의 품질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FIMI X8SE 카메라 드론과 함께라며, 여러분의 드론 조정 경험은 더욱 특별해질 것이고, 전용 리모컨으로 정밀한 조정이 가능해져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듣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 계신가요? QCY H3 ANC 무선 헤드폰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헤드폰은 43dB의 적응형 ANC 기능과 하이레스 오디오, 놀라운 60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합니다. 40kHz의 주파수 응답 범위를 가진 이 헤드셋은, CD 수준을 넘어서는 사운드 품질을 드러내어, 주변을 감싸는 분위기 있는 개인 시네마를 만들어, 새로운 청취 방식을 제공합니다. 시네마 수준의 3D 사운드 덕분에, PH 다이어프렘의 티타늄 코팅을 적용한 H3는, 펀치력 있는 베이스와 투명한 고음을 가진 고해상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이 오버이어 헤드셋은 인상적인 소음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43dB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하이브리드 ANC 기술을 통해 최대 4.3dB까지 소음을 차단합니다. 네 가지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더욱 편안한 소음 차단 경험을 제공합니다. QCY H3 ANC 무선 헤드폰은, 여러분의 청취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헤드폰과 함께라면, 어디서나 여러분만의 분위기 있는, 개인 시네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의 성장을 돕고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계시나요? 스마트 RC 로봇 강아지는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현대적인 로봇 강아지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모드를 통해 놀이와 학습에 시간을 제공합니다. 데모, 터치, 댄스, 따라오기 등 다채로운 모드와 노래, 빛 걷기, 놀기 등 아이들이 사랑할 만한 기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따라오기 모드는 마치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처럼, 로봇 강아지가 길을 잃지 않고 따라오게 합니다. 또한, 터치 감도가 높아 아이가 로봇 강아지의 입을 만지며, 반응하는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강아지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과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 RC 로봇 강아지와 함께라면, 아이의 일상이 더욱 즐겁고 창의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학습과 놀이를 겸비한 이 친구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게 할 것입니다. 7번째, 공면 측정이 가능하고 8가지 기능을 갖춘, 샤오미 듀카 에튬앤 Q 전기자는 측정 도구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슬림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고화질 LCD 스크린을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편리함과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이 전기자는 200mAh의 전해부저항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여, 완전 충전 시 최대 3000m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200일의 긴대기 시간을 자랑하여, 자주 충전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듀카 에튬앤 Q 전기자는 곡선이 있는 표면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측정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제품의 슬림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디서나 쉽게 측정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며, HD LCD는 측정 값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DIY 프로젝트에서 전문적인 측정까지, 샤오미 듀카 에튬앤 Q 전기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편리한 측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이제 이 전기자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측정 작업이 한층 더 쉽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